네, 정규장은 마감했지만 시간의 단일 감염에 6시까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 그리고 유세벽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장 먼저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NF가 시간의 하락률 상위 종목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디스커버리가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기대감으로 전전거래일의 상한가가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 오늘 정규장에서 5% 넘게 하락했고요. 시간에서도 지금 현재 3%, FNF 홀딩스는 2% 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세벽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증권가에서도 좀 극찬을 했었기도 했었고 조정이 나온다면 신규 접근도 가능한 부분일까요? 지금 당장 FNF가 시간에서 밀렸고 내일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디스커버리라는 독점 라이센스 이런 부분들은 주가의 큰 호재거리가 돼서 단기적인 이슈 상승은 이어질 수가 있겠지만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실적 시즌이잖아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실적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탑다운으로 좀 봤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의류 업황이 지금 좋냐고 물어봤었을 때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서 내수 시장에서의 매출이라던가 이익단이 올라올 것이라던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단기적으로의 호재거리는 있겠지만 멀리 그러니까 이번 실적 시즌에 빗대어 왔었을 때 주가 측면에서 상승 모멘텀은 아주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단기적으로 크게 튀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술적 조정이 들어온 상황이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확실한 디스커버리가 인도 시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는 그 시점부터가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MLB 같은 경우가 주력인데 지금 중국에서의 매출이 점포들이 늘어나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중국 경기가 위축됐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증가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라는 말은 매출도 영업이익도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추가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게 됐었을 때 하락 추세를 변치 못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튀어 오르긴 했지만 돌파 안착을 했다라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의 적금보다는 매출과 이익이 확실하게 올라서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즉 3분기 정도에 다시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실적이 진짜 찍히는 3분기 정도에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FNF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또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시장에 또 주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다음으로 또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원전 관련주들이 시간의 단일가 매매에서 일제히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에너토크가 2% 넘게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갭 상승했다가 결국 하락으로 전환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현재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지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원전 관련주의 정말 대박 호재가 사실 어제 나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마감 종가를 보니까 그렇게 좋지만은 못해요. 관련주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사실 뭐 어제 저녁 9시 K사 뉴스에서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시초가에 기대를 하시고 야수의 심장으로 좀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면은 누군가는 또 그 가격대에서 팔고 싶은 그 마음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이 이게 어쨌든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누군가는 팔고 싶었다가 더 컸다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고 원전이 끝났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체코가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최종 결정은 이제 3월, 내년 3월쯤에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모멘텀은 살아있고 지금 체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루마니아라든가 폴란드, 유럽 쪽으로 지금 진출을 하기 위해서 다분한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뭐 단기간에 과거에 정부 정책주로 엮여서 갔을 때처럼 그렇게 막 단기간에 그런 폭등이 나오는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시간을 두고 끌고 가셔야 되는 그런 테마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테마주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는 좀 미래 성장 산업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뭐 이렇게 좀 빠지고 변동성 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시는 건 아닌데 사실 오늘 걱정하실 분들이 가장 많은 게 그겁니다. 시초가에 매수하신 분들. 그러니까요.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그분들만 대응 전략을 좀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오늘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웬만하면 다 파셨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이제 나는 단기적으로 뭔가 승부를 보기 위해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좀 심리적으로 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또 나쁜 뭐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가 원전 산업에 대해서는 좀 미래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또 유럽 원전 수출뿐만이 아니라 이제 smr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원전과 원전에서 파생되는 그런 것들 설계부터 시공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과거에 이제 2009년도에 그 원전 했을 때도 그때도 정말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는 확실하게 결정이 났었던 부분이고 아직까지 최종 결정 나는데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없으신 분들은 모아가는 전략으로 조금씩 분할 매속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관련 주 또 오늘 고민 있으셔서 저희한테 연락 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두산애너빌리티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4276번님이 보내주셨고요. 매수가는 2만 2천 원에 비중 20%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자님은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산애너빌리티 갭상승으로 17% 급등으로 출발을 했는데 결국에는 마이너스 1%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세벽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 정말 불안한 하루 보내셨을 것 같아요. 오늘 또 두산애너빌리티 상담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원전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두산애너빌리티 지금 오늘 진입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입 목적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지 혹은 장기 투자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 하면 저는 2만원 라인까지만 지켜봤다가 거기서 만약 붕괴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손절을 하고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차적으로. 그런데 장기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저는 앞서 이주호 본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차트를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한번 줄여서 보게 되면 이때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 2007년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츠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으로 주가가 굉장히 크게 튀어 올랐었고 그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다가 수주가 됐다라는 확정과 함께 다시금 주가는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과거의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산애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묵직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아주 급락을 하거나 급등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다른 원전주 중에서도 소형 모듈 원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주가 상승 모멘텀이 충분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저는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2만 5천원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려스러운 점은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뜨거웠죠. 두산 관련한 그 이슈들. 그러니까 로보틱스를 띄워내고 퓨어셀만 지금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 거기에서 지금 감노들박이 굉장히 강하게 치고받고 있는데 주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다. 혹은 에너빌리티 혹은 로보틱스 누가 누가 좋네 누가 안 좋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에너빌리티가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기업 본연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로보틱스를 떼어내는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저는 지금 원전 관련주로 이만한 괜찮은 종목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 주가까지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갖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지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참 많은데요. 일신석제부터 인디에프 이런 트럼프 트레이딩 테마주들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런 트레이딩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였는데 오늘은 좀 잠잠했던 것 같아요. 시간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내일 시장 다시 한번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도 사실 인디에프는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차피 대통령은 트럼프 어데트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지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남북경협주가 좀 움직이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 했을 때 2018년도 19년도죠. 그때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경협주들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람 심리가 참 그런 게 과거에 북미정상회담을 했으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또 하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또 이게 정말 뭐 사실 실체 자체가 지금 뭐 남북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협주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 그런 부분들 이슈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좀 올랐다 보시면 되겠고요.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만 이번 주 시가가 월요일 시가가 575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고점이 1154원 그러니까 4거래일 만에 2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정말 하루의 진폭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만약에 관심을 가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건 진짜 야수의 심장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시면은 월요일날 상한가 갔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27% 올랐다가 종가가 5%였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다가 22%가 빠진 거죠. 그 다음날에 또 상한가 갔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또 19% 올랐다가 마이너스 5%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진폭이 20%가 넘어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내가 접근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지금 정상적으로 어쨌든 주가가 오름에 있어서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모멘텀 그러니까 뭐 실적 모멘텀 이런 사업성 이런 부분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 오로지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주식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협주 가지고 계신 분들 내일 시장에서 좀 대비가 필요할 듯합니다. 그리고 장 마감하고 뉴스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아마 이것 때문에 FNF 시간의 단일값 매매에서 하락세를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 FNF가 영국에서 3,7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FNF 결국에는 시간의 단일값 매매에서 3%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내일 시장에서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 부분은 사실 좀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기대감이거든요. 아까도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어쨌든 실물 경기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4년 동안 경기 부양책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물가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이번에 발표됐던 실물 경제 지표들도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만인 즉슨 뭐냐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심리적으로 계속적으로 안 좋다라는 거죠. 왜? 실제적으로 봐야 되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사용해야 되는 소비자들에 대한 그런 게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실적이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그런 터널아운드가 될 수 있는 특히나 지금 의류나 이쪽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경기 자체가 안 좋은 상황이라서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안 좋은데 지금 저런 식으로 개별적인 악재가 나오는 거는 그거에 대한 반영이 어느 정도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장기 관점으로는 접근하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유새벽 대표님과 조금은 동일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다. 3분기쯤에 다시 한번 보자라고 이렇게 말씀 남겨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